오늘은 해밀턴에 위치한 윌로벨리 골프장에 왔습니다 오늘은 구본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 오늘은 또 왼쪽으로 가네 어 오케이 아 앞으로만 가면 되지 어우 잘 갔어 잘 갔어 영주 잘 지냈어? 잘 지내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이야 바빠 바빠 이야 역시 외부리기네 굿샷 오늘은 미즈노 mp89을 가지고 와봤어요 아 방향 웨이브냐 역시 잔디 회사가 운영중인 골프장이라 이런 광경을 보여주는군요 이건 길고 이건 짧고 이건 짧고 나도 거기 잔디 회사 아주 잘 찍혀 맞았습니다 보디 찬스 자 밀어줘야죠 11번 후로는 아주 넓습니다 부담없이 티샷 이번엔 트웨이드 야 굳이 자기맘대로 왜 잘 쳐 굿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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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위주는 좋다 굿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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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그린 좋아 12번 후로는 4번 하이프키트로 티샷 아이야이야이야 어디가냐 망했네 굿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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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라이버 완전 좋아졌어 드라이버는 바꾸지 말아야 겠어요 그냥 쏴야지 그러네 오케이 인가요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팔을 쉽게 한다고 지금? 아휴 파는 이제 뭐 잘한다잉 감사합니다 좋다 어 페이드 얘들 매번 뉴페이스를 데리고 오라고 데리고 와 데리고 와 데리고 와 치워 느리니까 아 왜 안 휘어? 들어가야지 옳지 옳지 너무 많이 봤구나 라이크 그렇게 많이? 처음 해본게 여기는 15번 홀 아 왜 이런 정도 하냐 왜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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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곳에선 굴려야죠 뭐 5번 홀 그냥 잡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3번 홀 아휴 좀 짧았어 에이씨 벙커 야야야야야야야 뭐냐 펑크샷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야 나 여기서 망하네 여기서 망하네 추가를 한다는 거야 여기서 두 번째로 자 공 봐요 어휴 펑크샷 하는 법을 잃어버렸어 저는 옆집 깔끔하게 갔다 왔으면 돼 오늘부로 이토보리 웨지 방출 아이고 너야 트리플이다 오케이 어차피 들어가네 그렇지 파했다 편하게 다 치세요 하하하 일본 홀부터 후반전 시작합니다 아 아 살짝 오른쪽 어 밀린다 아 아 좋다 좋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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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폼 정말 쓰레기 방향이 왜 저랬어 떼짱 다시 원상복구 매너죠 에이 이게 뭐야 야야야야야 짧아 하아 이런 자 보기 이번홀 티샷 도로 도로 스고이 오 나무 위로 폼이 이상하니 농사를 짓네요 여러분 폼이 이상하니 농사를 짓네요 여러분 아 왼쪽으로 간다 아 아 진짜 펑크샷 너무 못한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오오오오 세다 굿 3번홀 티샷 너무 왼쪽으로 괜찮아 또 왼쪽으로 땡겼어 에이 미시 descub 아 간만에 잘 맞았네요 자 파 오오 바람이 있어요 아 시원하게 쳤다 아 깎였다 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 괜찮아요 아 팝5에서 아깝게 톤을 못하네요 아우 이불 겨우 콜렉터나 5번홀은 200야드파3 3번하이브뜨루 티샷 아이고 또 말 아우 골프장의 저택 멋있죠 6번을 티샷 오늘 하이브리드 하나도 안맞네요 더위서위까지 머물 우와 그나마 3번은 누가 살려주는군요 그리고 60도 웨치 8번 홀은 52도 티샷 8번 홀은 52도 티샷 오늘의 마지막 홀 9번 티샷 2종의 미를 거두는군요 4학년 오늘의 스코어는 전반 7개 후반 5개 84 오늘의 스코어는 전반 5개 5개? 편의점 3개? 노을라